오늘은 10편 26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함에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거듭나고 나서도 우리는 부족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또 완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살문데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고 연약해져도 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마치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랑과 극률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는 좀 용납하시고 또 감싸주시고 또한 너그럽게 봐주시는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산론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에 강림하신 그날까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단이 이 말씀을 자꾸 고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요. 너희는 인간이야.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 그러니까 좀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야.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로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실 것이야. 그렇게 해서 그 죄에 대한 것에 대한 그 관념이 너무나 좀 흩어져 있다 이거예요. 좀 이렇게 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저 죄를 좀 지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면 돼. 이러한 마음 가지고 진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건 사단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다면은 목사님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거룩하게 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실족할 수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은 이제는 구원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리는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가진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에서 그야말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정제함을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다시 범죄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시는 사함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완전한 길로 행하여야 되는 그 길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길은 우리가 만들어간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행하신 흐뭇고 점도 없는 어린 양 보배로운 피로 시침을 받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 길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함에 행하는 자가 가는 길이라. 오늘 10편 26편 본문 말씀에도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호하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호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제 행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완전함에 행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함을 받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박관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죄수 있음 받고 회개하고 해서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백날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고 힘들어 해봐도 여러분의 옛사람은 결국은 범죄하고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영원한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어머니의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은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내 자신의 속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닫고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는 것 그런데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그 말은 Change가 아닙니다. Change.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Transform이에요. Transform. Metamorpho. Metamorpho. 그 뭐냐? Meta는 변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Morpho라는 그 말은 형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형질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서 좀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함으로 행한다는 그 말은 내가 옛사람이 완전함에 행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 길로 완전하게 행하는 그 길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째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10편 26편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요호하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랬어요. 양심이 단련되어야 된다. 양심이. 내 마음이 단련되어야 된다. 이 양심이란 말은 양심이 단련된다는 말은 바로 양심은 래브. 그리고 단련된 말은 자라브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이 연단된다. 녹임을 받는다. 마치 금을 정화하기 위해서 금광석을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녹이는 거 아니에요. 계속 뜨거운 불을 태우고 또 태워서 그 녹이면 찌꺼기는 위로 올라가서 그걸 걷어내고 또 불을 계속 가열하게 되면 아주 순금만 남아있게 된다. 순금만. 이와 같이 우리가 완전함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되어. 옛사람이 내 찌꺼기가 내에서 점점점점점점점 사라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덮어있는 세상적인 모든 찌꺼기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정화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소멸하는 불이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태우는 불이라 이겁니다. 태워 없이 하는 불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불이 아니라 죄악과 허물을 태워서 정결케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불이 되셔서 바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세속적인 때와 허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내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 아니에요. 내 정력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어떠한 본능적인 욕구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못 박느냐? 바로 그 못 박는 도구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의 불. 여러분 유명한 엠마호의 두 제자 엠마호로 가는 그 길의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고민하며 가는 그들에게 바로 모세의 성경과 신명기에 나오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줬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러 초청하여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떡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주실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의 불로 담금질했다는 거예요.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심이 그들의 마음속에 정화되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고 이제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놀라운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완전함에 행하는 자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 종의 입술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목소리를 통하여 전파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검으로 역사한다 이거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자 여러분 저는 과거에 의과 공부할 때 뭐 인턴십을 거치면서 또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서 그 외과 병동에서 뭐 일하고 또 옆에서 이제 그 외과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수술에 참여하고 했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칼을 대면 피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기 소작술로 해가지고 그 절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나진 않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레이저 칼이라고 해요. 레이저 칼. 레이저 칼로 그 암을 절단하고 또 모든 혈관을 절단하고 할 때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절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이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그럼 그 검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누가 사용해요?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외과의사가 그 레이저 칼로 환불을 덜어내고 또 종양을 덜어내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종의 입술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위대하신 검기기시오. 위대하신 외과의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의 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스럽고 때묻고 세속적인 모든 이러한 환불을 다 덜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듣기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는 자꾸 듣지 못하게 자꾸 잡생각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다른 가라지를 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것을 잘 흡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골수와 관절도 찔러 쪼개고 수술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도 남김없이 마음과 심령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해부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왜 죽었을까. 해부해서 다 찢어서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아멘으로 화답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칼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성령께서 바로 그 말씀의 칼로 여러분을 해부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해부하여서 모든 세속적인 종양과 같은 것들 더러운 것들은 다 드러내고 해부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은 기록된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책입니다. 책. 이것을 어떤 거룩한 신처럼 말이지 이렇게 이 성경 책을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 전파자의 입술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휘두를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말씀으로 수술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리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람이 변화되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검을 누가 휘두르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시고 나라를 구하신 이순신 장군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니에요. 두 존경하는 인물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인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보다도 더 존경하는 인물로 뽑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진 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 때문에. 그 칼에 새겨진 그 문장이 얼마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온몸과 목숨을 다해서 그 칼 한 자를 지고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깊은 시름하는 차에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가는 남의 애를 끊나니 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혼자서 그 큰 칼을 잡고 깊은 시름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칼 속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삼척 서천이오 상하 동색이라. 석자 칼로 하늘에 맹세하며 산과 물이 두려워 뜨는 도다. 일휘소탕 혈염 산하라. 한 번 휘둘려 쓸어버리며 산과 물이 피로 물드는 도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검. 성령께서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이 검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킨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킨 거 아니에요. 하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른다. 누구를 위해 휘두릅니까.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세속적인 정력과 세상적인 쾌락과 본능적인 욕구와 또한 마귀의 미혹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속의 화양검으로 불칼로 역사하여 정력적인 생각이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께서 그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당칼에 그냥 베어버린다. 그러면 그 미혹과 거짓된 미혹이 들어오질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명한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는 항상 그 마음 속에 내 마음 속에는 보금이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성령의 검. 이것은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검이라.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정력과 허물을 베어버리는 그러한 능력의 십자가의 검이라. 이거 십자가의 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지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2사에서 4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인간의 육신은 풀이오. 인간의 영화는 꽃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이 불게 되면 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골수와 관절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수술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하고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하는 게 다 성령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완전함에 행하는 자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야. 오늘 10편 26편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허망한 사람과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다이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앉아있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앉아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어디 가나 함부로 앉지 마세요. 잘 살펴보세요. 어디에 앉아야 될까 여러분 잘 생각하고 앉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누우면 안 돼요. 나무집에 가서 함부로 자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극장을 가더라도 함부로 아무데나 앉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살펴보고 성령에 인도하시는 대로 악한 자가 있나 꿰이는 자가 있나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0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복에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예요. 10편 26번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잘못 앉아있으면 죄인과 함께 살인자와 함께 내 영혼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잘못 앉았다가 살인자 옆에 앉았다가 목숨이 달아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고 어디에 앉아야 되고 어디에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앉아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에 앉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하시는 곳에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와 함께 앉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나와 같이 같은 이불을 베고 누굴 자가 누군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더라도 누가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그 옆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그곳에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기른분 받은 종에 있는 곳에는 희한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고 종종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뭐 기계가 고장이 나면 우리 간호사 선생들이 나를 불러요. 원장님 뭐가 고장이 났습니다. 내가 딱 만지면 딱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뭐가 잘 돼요. 그걸 나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야. 다른 사람 똑같이 만지는데 내가 만지면 뭐가 잘 돼. 그래서 이 원장님 몇 가입어도 아니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 안에 예수 믿으면 파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치유의 파장 사랑의 파장 은혜의 파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 조심해야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서는 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의 반석에 평탄한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편 26편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다. 성도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게 선다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선다는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지켜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것을 회파하려고 그 서 있는 곳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직장을 지키고 내가 설 곳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고수해야 돼요. 그거 빼앗기면 잘 돼. 목숨을 걸고 내가 은혜 받은 장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직에서 탐부로 옮기다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왜 마귀가 됐어요? 루시파가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러 지은 아주 가장 폭된 그 직분을 떠나버렸어. 왜? 교만했어. 하나님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교만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고 말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지위를 잊어버렸어요. 읽어버렸어요. 피와 땀을 흘려야 돼요. 결국은 죽음이 왔어요. 이것은 불변의 영적인 법칙이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조소를 지켜야 된다. 여러분의 직분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경우에도 불평 원망하지 말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귀가 들러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뒤에서 험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가 다 망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봐주시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러시나 아니에요. 스스로 그 은혜를 박쳐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함의 행함이 있는 보장된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완전함의 행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호하를 의지하여 싸우니 요호하여 나를 판단하소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완전함에 행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보배론 피로 덮어주셔서 죄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해서 죄인이 가는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의로운 사람만이 가는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단의 미혹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완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의 속지 속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 1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인들은 이제는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여 는 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절대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비밀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 밖에 나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냐 내 연약함을 보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다. 항복해야 되는 것.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계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러면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완전함에 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길이에요. 천사가 동원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함에 행하는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10편 26편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요호하여 내가 죽게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 하오니 여러분 주님의 계신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것이 뭐하는 곳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바로 하나님의 임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에기란 말은 밖으로 클레시아란 말이에요. 칼레오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밖으로 불러 모은 무리가 바로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아가서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아가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신부는 잠근 통상이요 넓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바로 교회가 신부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부는 그 입술에서 꿀방울이 떨어진다 꿀방울이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여인끼리 연애하는 것과 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교회 안에 꿀과 젖을 그토록 좋아하는 것 여인이 사랑함으로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함으로 정말 그 입술을 사모하고 정말 그 입술 안에 있는 꿀과 젖 같은 그러한 것을 사모하는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에서 나오는 꿀과 젖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꿀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젖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입고 있는 그 옷은 바로 레바논의 향기와 향기로 진동하는 진동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해주셨다 이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술남미 여인 술남미 여인은 사실 조금 이렇게 까무잡잡한 사람이에요 이방족속 입니다 아주 뭐 금발에 푸른 눈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술남미 여인을 사랑하여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다 바로 예수님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교회가 잠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면 몰래 들어온 작은 여우를 말이에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몰래 들어와요 마귀는 몰래 침범합니다 허물고 담을 허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크리스도는 바로 교회의 문이에요 바로 잠근 교회 잠근 우물이요 잠근 동산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덮은 우물 봉한 셈이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 안에는 바로 샘물이 흐르는 곳이고 교회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바로 크리스도의 영생수가 흐르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 떨어지는 곳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다 이것은 바로 천국 보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 은혜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놓은 생명수가 흘러 교회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그 역사가 죽은 교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의 꽃향기 성령의 그 바람이 부는 곳에는 바로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영생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뼉다 그들이 다 사방에 있는 생기가 들어가라 하며 나중에 큰 군대를 일어났듯이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 바로 완전함에 행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곳에 숨겨져 있는 자가 끝까지 남아있는 자가 그 남아있는 자는 뭐냐 고벨화와 번홍화와 창포화 개수의 유항목과 침향이 동산의 향기가 날리고 맛있는 화실을 맺히게 되는 그런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입니까 아멘 이지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느 곳보다도 우리가 완전하게 행함이 있는 그 길을 가는 데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주님께서 술람이 여인 바로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여 잠근 우물 봉한 샘처럼 귀하게 여기듯이 바로 여러분이 담고 있는 몸 된 교회는 일반적인 이러한 집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지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육신이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눌려있는 자가 영원한 해방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크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덮여져 있는 것이예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구주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크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러므로 착하고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아들일 그 준비를 하는 그러한 슬기로운 여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 크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세상 친구가 나를 다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네 예수 내 친구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길 바랍니다 믿다가 타락했다고 생각하면 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만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숨을 쉬고 같이 교제하는 그 교제권 속에 들어왔을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그럴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은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사처럼 강건하게 돼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완전한 길 천성으로 가는 그 길로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의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만이 우리는 보장된 구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인의 길에 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호한을 찬양하며 찬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순란미 여인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면서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천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의름으로 추건합니다